음 죽었구만 우와 드디어 왔다 누구시죠? 야 니가 난리지면 어떡해 저보다 한참 젊으신 것 같은데 반말은 너무 세월하네 정말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 그러다 피똥 싼다? 피똥? 젊은 사람이 드쩌드쩌니까 죽고 싶어해 그대로네 그렇지 그래야지 하 이 새끼가 진짜 똥꾸린내는 천리바께서 우단다더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누군데 넌 네 저는 저승보험사 이달의 보험왕 고소입니다 보험사 양반 이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음 시비요? 젊은 사람이 협박과 건방을 합니다 진짜 기억 안 나세요? 기억 안 난다구요? 피똥 좀 더 싸시겠네 뭐요? 전 그럼 가겠습니다 천국에서 푹 쉬다가 환생하십시오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말씀하세요 날 기억하길 바랬어 죽은 마당에 용서하면 니가 덜 고통받을까봐 이 새끼가 뭐라고 떠드는 거야? 끝까지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가십시오 누군데? 니가 이승을 지옥보다 더 큰 고통으로 바꿔준 불쌍한 고객님이시지 어 어 이제 기억났어? 늦었어 사과도 용서도 후회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할게요 늦었다고 사과도 용서도 후회도 천국 pul고 hospitals 이야기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